첫 번째로 인사하기 친구 얘기 들어 죽인 두 번째 세 번째엔 진심으로 맞짱 붙이기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그래 마음 깊이 이해하고 마자마자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정말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다들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을 마음으로 들어주기 라랄라라 한 걸음 라라랄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그래 마음 깊이 이해하고 마자마자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정말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같은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을 마음으로 들어주기 라랄라라 한 걸음 라라랄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그리고 아멘